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방금 전에도 우리 꼬맹이 친구들이 밖에 소복이 모여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따름이 아니라 복도리 보여달라고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신부님은 복도리를 보여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미사를 충분히 다 완료하지 못하고 나와서 복도리를 찾는 모습은 신부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은 복도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줄 수는 없어. 그게 나는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고 합당하다고 생각해. 아이들은 조금 시무룩해졌지만 또 지금 열심히 재밌게 뛰어놀고 있죠. 훈육, 가르침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사실 이건 물론 아이들 세대에 배워야 할 수 있는 가르침들이 있고 아까 읽으셨던 그 독서의 말씀처럼 옆구리를 때리라고 때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합니까? 수술을 하죠. 수술을 할 때 여러분 손톱기 들고 수술을 합니까? 여기 상처가 났다고 손톱기 들고 여기 내리찍어요. 아니죠. 메스를 씁니다. 상처를 최소화하고 환불을 도려내어서 그 사람의 건강을 회복시켜주는 게 목적이지 상처 고치겠다고 아아를 초덕초덕 때리면 안 돼요. 수술하는 방식은 다양한 겁니다. 부드럽게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마취를 할 수도 있죠. 아이들의 영혼을 고쳐나가는 일은 몸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본 인내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서 신경질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아이들을 그때그때마다 즉각적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할 때마다 영혼이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은 분별을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는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식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드럽고 천천히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보고 말씀은 진주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진주의 가치를 아이들이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강롱 때 제가 다 설명드린 거죠. 여러분들이 언제 화를 내는가 값비싼 접시를 깨뜨렸을 때 화를 내는가 아니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뭔가 그릇된 행동 도를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수정해 주는가 애가 살살 거짓말 치고 이상한 돈 욕심내고 이럴 때는 그냥 뭐 그건 그러려니 하다가 내가 아끼는 커피잔 하나 깼다고 미친 듯이 애를 후두룩 해버리면 아예 내면 속에는 각인됩니다. 아, 영적 가치보다 물적 가치가 소중한 것이구나. 아니죠. 거꾸로 움직여야죠. 우리는 신앙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이 여기 모여 앉아서 지금 이것을 받고자 하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도 신앙의 소중함과 가치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결국 누가 득을 보게 되겠어요?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랄 때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구의 교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다섯 번째 개명보다도 네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이들의 내면이 신앙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올곧게 참된 가치를 배워가면서 성장할 때 가장 첫 번째 수혜자는 여러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다 드시죠? 하다못해 차 보험이라고 들었잖아. 그죠? 언제 씁니까? 결정적일 때 나중을 대비해서 씁니다. 그죠? 아이들에게 들 수 있는 최고의 보험은 무슨 교육보험 무슨 산재보험 이런 게 아니라 신앙입니다. 신앙. 그래서 우리 수녀님 또 제가 틈나는 대로 잘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는 여러분들의 협조를 또 정식으로 원하네요. 요청드립니다. 이런 모임 자리가 있을 때 잘 참석해 주시고 찬찬히 교육과정을 따라와 주시면 분명히 득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찬미의 스님 겸손과 기도